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됐던 신사전특표 조작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자마자 바로 조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 가운데서도 오늘은 신조작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방법은 신조작법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조작서부용 pc를 통과하면서 입력된 숫자하고 전혀 다른 숫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조작법은 여러분들 구조작법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조작법은 윤석열 후보가 심상정 후보는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 투표 다수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이재명 함께 대해주기 때문에 이재명 표만 바뀌는 겁니다. 이재명 표만.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49%의 사전투표를 뻥튀기 가지고 3만 7천여 표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넣어줬기 때문에 국힘당의 김태우 후보의 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그 작업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작업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역개표장에서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입력하게 되면 구조작법에 비해서 특별한 것은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의 표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재명 표만 크게 바뀝니다. 한 번 여러분 보시죠. 이거는 25%라 할 게 아니고 35%.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7.49% 그리고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를 조작을 했거든요. 이재명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서울시 종로구에서 4만 표를 얻었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4만 표요. 이재명 4만 표. 그러면 이 4만 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만 표를 딱 집어넣게 되면 분명히 종로구 개표소에서는 이재명이 4만 표를 받았다고 입력했는데 이 4만 표가 보조 db까지는 4만 표가 정직한 숫자가 들어갔는데 조작용 pc를 거치면서 4만 표가 4만 5,425표로 바뀐 겁니다. 이게 신종입니다. 신종. 2만 표가 가만히 계시 보시죠. 한 번 더 보시죠. 이 2만 표를 4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만 표요. 4만 표를 여러분들 딱 입력하게 되면 4만 표가 5만 4천 표로 뭡니까 뻥튀기가 된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방법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새롭게 선을 보인 신종사전투표 조작기법입니다. 예상하건대는 이 방법이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위력적이고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 방법은 윤석열과 심상정의 다른 후보의 표는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부풀려가 가짜 사전투표자들 만나면 전부를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기 때문에 더블당 후보 표만 조작이 됩니다. 4만 표를 이었는데 4만 표가 여러분들 5만 4천 표로 여러분들 둔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만 표를 받았는데 1만 3천 5백 표를 여러분들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2만 표를 여러분들 받았다고 입력했는데 2만 7천 표가 여러분들 돼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서 예를 들면 b가 예를 들면 중국 개표소다. 중국 개표소에서 2020년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중국 개표소에서 이러면 개표 사무요원 이 이재명이 2만 표를 얻었다. 더블당 후보가 2만 표를 얻었다. 이렇게 이러면 입력을 한 겁니다. 그럼 2만 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2만 표가 아니고 2만 표를 입력했는데 2만 표가 나온 것이 아니고 뭐가 나왔습니까 2만 표가 나온 것이 아니고 2만 7천 표를 둔갑되어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조작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적인 힘인 겁니다. 분명히 올바른 숫자를 입력했는데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온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수계표를 하더라도 수계표 이름 집계된 숫자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순간 그대로 다 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인의 변호사분들이 수계표를 하되 완전히 아날로그식 방법으로 집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에 수계표 집계 결과를 입력하는 순간 전부가 다 바뀐다는 것.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러분들 집계를 하지 않으면 전부가 다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용산구다. 용산구에 이재명이 여러분들 중간에 한 3만 5천 표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표 사무요원이 개표소에 있는 컴퓨터에다 여러분들 입력을 해가지고 선관위에 보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서는 3만 5천 표를 입력하니까 3만 5천 표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자료가 전송됩니다. 그런데 보조 db에 연결된 조작용 pc 여러분들을 통과하는 순간 3만 5천 표가 이재명만 4만 7천 250표로 바뀌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일체의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 2만 표 2만 표 심상정 500표 500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17년 대선부터 2022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8번이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용한 소위 조작법 방법 상대방이 어떤 사전투표 득표사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방법은 숫자를 여러분들 입력하게 되면 전체 숫자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신종 사기수법답게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유령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안께 여러분 더해 줬기 때문에 더블당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의 여러분들 득표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맨 위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블당 후보가 4만 표를 받았다고 종로구 개표소에서 입력을 했는데 4만 표가 여러분 4만 표가 5만 4천 표로 변조가 돼가 여러분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신종 방법은 윤석열과 심상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이 조작 서브용 pc를 통과하는 순간 순식간에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내용은 조작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드렸는데 주말에 한 번 정도 더 여러분들 방송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수계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집계 과정에서 표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조작 서브용 pc를 활용하는 부분이 너무나 여러분들 명료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수계표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표 집계를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정도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입력한 자료가 조작용 서브 pc를 통과하는 순간 바로 다 바뀌는 겁니다. 구조작법을 쓰든 신조작법을 쓰든 이게 지금 여러분들 현실인 겁니다. 어떤 후보별 득표수를 개표소에서 입력하더라도 모든 숫자를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방송 내용을 이제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소위 공직선거 공직선거는 전산장비를 대대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에 usb 등을 활용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했던 그런 방법들이 널리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궁극적으로 선거 조작의 최종 완결판은 바로 표 집계 과정에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조작용 pc를 활용해 가지고 작업들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두 차례 나누어 가지고 전반부에서는 구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 일명 조작값 방식을 여러분이 소개해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을 했던 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모든 숫자가 다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좀 더 선거 문제를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2023년 총선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했던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 대해주는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만 모든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밝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다음에 범인이 누구이냐 어떻게 조작했냐 대비책이 뭐냐 이런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주력했던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방법을 여러분 그래도 재야 전문가의 큰 도움에 힘이 입어 가지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지금 파악이 된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파악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사 문제뿐만 아니고 선거 문제도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실상을 빛과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돕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